첫 방송 뮤직뱅! 저희 세계 실행 오늘의 1위 후보 봄을 닮은 1위 후보를 모셨습니다! 짜자잔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롤키입니다. 이야, 뮤직뱅크 첫 출연이신데 1위 후보로 나오셨습니다.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 기분 어떠세요? 또 첫 방송인데도 1위 후보로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. 그런데 노래 중간에 바람이 나오잖아요. 그걸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한 번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이야, 감미롭습니다. 또 1위 후보시면 1위 공약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난 이런 공약을 걸겠다.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주실 건가요? 어, 이제 휘파람이 나오는 부분에서 개다리축을 한 번. 이야, 어떡하죠? 너무 기대되네요. 아무튼 로이킴의 뮤직뱅크 첫 무대가 네 곡 뒤에 펼쳐지니까요. 조금만. 기대됩니다.